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 차량에서 빠르게 전기차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위한 업무용 차량에서부터 차량을 공유하는 카쉐어링까지 최근 전기차의 등장으로 우리의 일상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는 아이오닉5의 택시 모델을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아이오닉5의 택시 모델의 실제 구매 가격은 놀라웠습니다. 보조금을 더한 실구매 가격이 약 2200만원에서 27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가격으로 아이오닉5가 판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보다 많은 아이오닉5 관련 소식은 아이오닉5 오너스 클럽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이오닉5의 택시 모델의 가격이 낮은 이유로는 일반 차량과는 달리 기본적인 성능은 기존 아이오닉5 모델과 차이는 없지만 ADAS 옵션 사양이 기본에서 제외되는 등 차량의 가격을 낮추는데 집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ADAS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ADAS를 의무화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ADAS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령 운전자가 많은 택시 시장은 별도의 옵션 사양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제외된 옵션 사양으로는 전방 주차 거리 경고, 블랙 하이고르시 벨트라인 몰딩, 전면 유리에 적용된 이중접합 차음 유리, 열선 스티어링 휠, 유니버셜 아일랜드, 전동 시트 및 앞좌석 통풍 기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닉5의 택시 모델에서도 일반 판매용 수준과 비슷한 사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오닉5의 택시 선택 분목인 롱레인지 배터리, 컨비니언스, 현대 스마트 센스, 컴포트가 있지만 롱레인지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옵션을 모두 적용했을 경우 아이오닉5의 기본 사양과 동일해지는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주행 보조 1은 적용되지만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아이오닉5 택시의 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오닉5의 택시 모델의 가격은 일반 과세자 기준 4,495만원이며 부가세를 감면받는 간이 과세자 개인 택시는 4,086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일반 판매보다 200만원 정도 저렴하며 개인 택시는 일반 판매보다 609만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더하면 실 구매 가격은 더 낮아집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일반인은 1,200만원을 지급받는 데 비해 아이오닉5 택시 모델은 600만원이 더 많은 1,8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합하게 되면 서울시 기준으로 법인 택시는 2,695만원, 개인 택시는 2,286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대폭 지원을 통해 전기차 택시를 보급을 앞당기는 이유로는 환경적인 이유가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택시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많다 보니 그만큼 배출가스도 더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LPG 모델이라도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이산화탄소는 나오게 되어 아이오닉5 택시를 포함한 전기 택시 한 대를 도입할 때마다 약 21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장점을 내세워 아이오닉5의 택시에 일반 전기차 보조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이오닉5 택시는 장점도 많지만 걸림돌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이오닉5의 짧은 주행거리와 지자체별 보급목표 그리고 반도체 부족난이 대표적인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 아이오닉5의 짧은 주행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는 일반 자동차 주행거리가 많은 반면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이오닉5는 스탠다드 기준으로 342km 롱레인지 기준으로 429km입니다. 법인 택시는 하루종일 쉬지 않고 운행하기 때문에 아이오닉5 택시의 주행거리가 더욱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아이오닉5의 스탠다드 기준으로 주행거리가 292km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코나, 니로, 전기택시를 기존에 운행하던 택시기사들도 주행거리 문제 때문에 겨울철에 히터를 틀지 않는 문제점이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서울은 그나마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지만 지방으로 내려올 경우 충전 여건이 아직까지는 열악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군단위원회에서는 군청, 면사무소가 아니면 충전할 곳을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전국적으로 아이오닉5 택시와 같은 전기택시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아이오닉5 택시 충전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별 보급 목표가 적다는 점입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진행하다 보니 전기택시 보급 수량은 적은 편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시행한 전기택시 2차 보급에 200대를 편성을 했는데 단 하루 만에 모두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의 예산을 보다 늘려야 된다는 의견도 많지만 보조금을 지급할 예산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부족난입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5의 택시는 반도체 부족난에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생산량 역시 한정적이었습니다. 현재 아이오닉5는 2만에서 3만 대가량이 대기 중이지만 한 달에 생산되는 아이오닉5의 양은 약 2,000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이오닉5 택시는 상품성 면에서는 비슷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소나타 개인택시나 그랜저 개인택시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휠 베이스는 3,000mm의 달에 2열 공간이 넓고 최신 안전 편의 장치까지 기본으로 갖췄으며 엔진 오일과 같은 소모품을 교체할 필요가 없어 유지비도 적게 드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아이오닉5의 차량이 왜 택시로 판매가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이오닉5를 구매한 소비자분들 입장으로서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 때문에 아이오닉5의 가격 경쟁력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오닉5 택시로 판매가 개시되면 상당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아이오닉5의 차주들은 아이오닉5 택시 판매 소식에 무조건 반가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